오늘은 특별한 걸 들고 왔습니다. CPU가 아니고 좀 신기한 걸 들고 왔어요. 이게 뭐냐면 음... 문이 사용했네. 일단 제가 뭘 샀냐면 귀를 보고 팔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하면 내 방송에 내 귀 더러운 게 너무 노출이 돼서 제가 원래 이어폰을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귀가 상당히 드렸거든요? 비주얼 이어 왁스 클레인 툴입니다. 내 귀 안을 보면서 할 수 있네. 근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지고 야 나 귀 파는 거 개쩌는데? 하고 바로 샀어. 일단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PC나. 아 이렇게 돼 있네. 케이블이 USB-C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C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닫으면 이제 USB예요. 굉장히 특이하네. 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처음 본다. 이렇게 돼 있고 USB를 닫을 수 있어요. 엄청 엄청 특이하게 돼 있어. 컴퓨터에 꼽아서 한번 봅시다. 케이블이 상당히 길어요. 2미터 정도 되겠다. 그리고 컴퓨터 연결은 어떻게 하지? 케이블을 꽂고 아 PC에 꽂고 무료 웹캠 프로그램만 다운받으면 가능하다고? 웹캠 프로그램은 뭐 아무거나 깔면 되는 거야? 어? 오? 초점이 안 맞는데? 아 초점이 바로 앞에 기준으로 맞춰져 있구나. 하.. 여러분 귀 파는 방송.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은 내 귀를 먼저 청소를 좀 할게요. 아 근데 내 귀가 들어온 편이에요. 맨날 이어폰 끼고 사니까 귀가 습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봐도 나옴. 이거 제품 세팅을 좀 할게요. 앞에 캡을 뽑고 홈을 걸어주래. 후크에 고리를 걸어주래. 이렇게 딱 고정이 됐어. 그럼 이제 귀에 들어가면 되는데 잠깐만요. 잘 보세요. 지금 이렇거든? 일단은 내가 한 번 볼게. 한 번 볼게. 야 미쳤다. 야 잠깐만 미쳤다. 야 야 이거 방송에 나가면 돼?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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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뜨거워 이 LED가 엄청 뜨거워 귀가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뜨거워 햇빵 가져와 야 어케 넣어야 저 안을 볼 수 있냐? 저기 뭔가 보이는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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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아 잠깐만 야 이거 이거 해도 되냐?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거야? 이게 뭐야 아 LED 밝기 조절이 된다 봐봐 LED 밝기 조절이 된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저거 뭐야 잠깐 하나가 아닌데? 하나가 아닌데? 야 이거 그만 해야 되지 않을까? 만세 문쟁이님의 채널에서 다이어트를 함께 하세요 작은 화면? 작은 화면? 작은 화면? 야 이 정도만 하자 아 간다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이 어려 야 미친 아 이게 생각보다 양이 엄청 작구나 이게 더러운 거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엄청 많이 묻어 있는 거 같죠? 근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거라서 그렇지 진짜 엄청 양이 적어요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누려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거라서 엄청 많아 보이는 거구나 야 이건 많다 이건 많다 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 진짜 개 어려워 앙빅하는 거 같대 아 잠깐만 이거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에 귀 파는 게 있어 아 귀 청소형 스푼이 있네 우리 우리가 숲은 생각하는 이거는 피지 짜낼 때 쓰는 스틱이고 야 밥 한 그릇이 아니고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겠는데?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원래 안까지는 넣으면 안 돼 앙빅 왔다 여기다 여기다 이게 너무 깊게 파면 원래 안 와 야 미쳤다 피부 한번 해볼까?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뷰티 스트리머 눈쟁이입니다 코 안 볼까? 딸기 딸기 또로룸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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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룸 딸기 두피? 두피 약간 불안한데 어 내가 머리 숱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그냥 가는 거지 숱이 없진 않구나 구멍 하나에서 막 두 개씩 나네 난 머리 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숱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얇은 거구나 엄청 모공 하나에서부터 막 두 개씩 세 개씩 나오네 딸기 딸기 또로룸 딸기 딸기 어? 가능? 잠깐만 가능?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우와 코 피부에 기름기 봐 코 안 얼마 주면 보여줄 거냐고? 잠깐만 내가 한 번 볼게 아 간지러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코는 코 사이가 붙어있는데 이렇게? 어 안 보여 붙어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게 말하니까 목도씩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목이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어 잠깐만 CPU 내가 또 CPU를 갖고 있지 어 뭐야 뭐 번호가 적혀있네 나 번호 있는 줄도 몰랐다 번호가 있네 어 뭐야 여기 이상한 QR코드도 있네 이거 CPU 코어입니다 코어에 리퀴드가 아직 남아있네요 오늘 인체의 탐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네 좋아 좋아 오늘 제가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을 위해서 치킨 쿠폰을 부리겠습니다